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남의약점수TV입니다. 서싱을 알리는 까취 부부의 한가한 산책인가봅니다. 이렇게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. 이 까마귀와 까취는 다르죠. 까취는 좋은 길조를 의미하는 새죠. 반가운 소식을 좋아한다던가 아 예뻐요 여러분 까취는 부부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잘 보세요. 예쁘죠?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다 날아가고 한 쌍만 저렇게 있습니다. 이 까마귀에 담아보았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또 한마디는 아직 앉아있어요. 곧 날아가겠죠? 짝이 날아갔는데 오래 앉아있게 됐습니다. 그 자리에 갔다가 짝을 부르는 것 같아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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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날아갔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